한국국토정보공사 원서! 미성이야! 젤리안의 실험 시간 선생님 오늘 어떤 실험을 할거에요? 어느 어떤 실험이냐면 이 물라스티라는 버스로 칼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무엇을 만들 때 부모님과 꼭 함께하세요. 자, 첫 번째로 물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성이 위험하니까 떨어져있죠, 우리. 와, 이제 다 다 됐어. 이제 불을 끄고, 이것만 이제 많은 permitir 해요. när fr colgarna finance. 자, 이 물라스틱으로 이제 당남각 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라스틱을 넣으면 플라스틱으로 exec tenía photographer pais. 들어와 mitzis. 오, 녹아! 오, 녹아, 녹아, 녹아! 녹지, 녹지, 녹지! 오, 민서는 뜨거우니까 조심해! 오오오오오... 녹고 있어, 좋아, 좋아! 오, 녹아, 녹아! 민서는 뜨거우니까 조심해! 아오오오! 오, 이렇게 녹고 있어! 쓰 care 붙어버려나ет 어! 붙여버렸어 붙으면 Des&дущ.. 마쫘~~ 그냥 무겁 slowly 그 느낌 맞지ir..맞으세요 도착!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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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칼! 이렇게 까득하게 만들고 퍽! 자 이 끝부분을 이렇게 만드니? 자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얍! 얍! 만들고 손잡이 만들고 여기 칼 만들면 자 이거에서 이제 차가운 물에 넣으면 이제 겉이 완성이돼 어 뭔가? 차가운 물에 쓴 거 넣으면? 아 엄청 차가운 물이야 어 그래도 굽고있어 굽고있어? 굽고있어? 시원하지? 굽고있어? 어 엄청 차가운 물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어 굽고는 있습니다 어 흐물흐물흐물 어 안되겠다 얼음물 들고 올까? 얼음물 들고 올게 자 이제 차가운 물에 딱 넣으면 자 이제 차가운 물에 딱 넣으면 오 굽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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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마 살짝만 굽고있지 오 이거 한번 목욕 좀 시켜주자 목욕 빨리 굽어라 다르네 응 어우 신기해 어우 신기해 어 열 아 으아 어 신기해 어 신기해 왜여! 자 검을 만져 먹어라.. 전사여! 오 전사여! 니가 용사다! 네 왜왜 equity mam에게 남을 지켰지 어? 어! 와해씨! 멋있다 오오오오오오오옷 이제 오늘 이렇게 장난카 카우를 만들었는데 더 멋있는 것, 더 멋있는 물건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자 네 젤리안의 실험 시간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구독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